설 명절을 잘 보내셨죠?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 얼굴들이 굉장히 밝으세요 떡국을 이렇게 드시더니 얼굴도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하시죠?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저희가 이렇게 우리 가수분들이 어르신들한테 또 죽겁게 또 멋진 노래를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우리 가수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또 멋진 오라버님도 많이 오시고 이따가 가수분들 나오면 또 앵컬도 해주시고 박수 많이 쳐주고 노래를 함께 따라 부르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연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? 박수 저는 찬미 대술단 단장이에요 반갑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수고해주시는 게 카메라 감독님도 오셨어요 우리 감독님께 박수 한번 음향 감독님께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두세 뜨거운 박수 오늘은 수고 많이 좀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 또 멋진 우리 또 실버 가수님 이영민 가수님을 모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 고맙습니다